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상식 세계백과입니다. 리투아니아 초록은 국가의 푸른 자연을, 빨강은 힘찬 활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1918년에 독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이 국기를 제정하였으나, 1940년 소련에 병합된 후에는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1989년에 다시 처음의 국기를 되찾았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 북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은 라트비아, 남쪽은 폴란드와 벨로루시, 서쪽으로는 발트해와 면에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약 65,000제곱킬로미터로 세계 122위이며, 이는 경상 남북도의 면적 32,000제곱킬로미터의 약 2배 수준입니다. 리투아니아는 2019년 기준으로 약 28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수로 세계 141위이며, 이는 경상북도 인구 약 270만명과 비슷합니다. 리투아니아의 1년 총 GDP는 2018년 기준 532억 달러, 이는 세계 81위로, 비슷한 GDP 수준의 국가로는 가나를 꼽을 수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인종 구성은 리투아니아인 87%, 러시아인과 폴란드인이 10%, 그 외 벨라루시인, 우크라이나인 등이 있습니다. 공용어로는 리투아니아어이며, 러시아어도 함께 사용합니다. 종교는 가톨릭교가 약 80%, 그 외 러시아 정교, 루토교 등을 믿습니다. 리투아니아의 역사입니다. 리투아니아인들은 고대부터 중세초까지 발트의 연안의 늪지대에 거주했습니다. 12세기까지는 부족끼리 갈라진 채로 생활하였으나, 그 당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독일의 튜튼기사단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13세기 민다오가스 공작이 이 지역을 통일하고, 리투아니아 왕국을 세우고 구강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14세기 중엽까지 리투아니아는 계속되는 튜튼기사단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하여, 폴란드와의 결혼동맹을 맺고, 동군연합을 형성하였습니다. 리투아니아 폴란드 연합군은, 1401년, 타는베르크 전투에서 튜튼기사단을 물리치며, 동쪽으로 영토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또한 이웃국이었던 키에프 공국이, 몽골인들에 의해 멸망하자, 빠르게 몽골인들을 몰아내고, 오늘날의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일부까지 영토를 확장하며, 리투아니아 대공국 시대를 열었습니다. 16세기 들어 동쪽의 모스크바 대군국과의 패권 다툼에서 계속 밀리며 위기감을 느낀 리투아니아는, 폴란드 왕국과 함께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으로 통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국의 연합체제는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3차에 걸쳐 1795년, 폴란드와 분할된 리투아니아는 제정 러시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1915년, 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리투아니아는 독일에 점령당하였으나, 1918년, 제정 러시아의 붕괴 및 독일의 패전으로 독립에 성공합니다. 독립 후 리투아니아는 1922년 최초의 헌법을 제정하고, 2회 민주주의를 선언하였으나, 안타나스 스메토나가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여, 1940년대까지 독재를 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20년대 폴란드가, 리투아니아는 폴란드 땅이라며 리투아니아를 침공하여 양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를 계기로 소련의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1940년, 전국이 불안정했던 리투아니아는 사실상 소련에 병합되어, 리투아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잠깐 독일군에 병합되기도 하였으나, 독일이 대전에서 피하면서 다시 소련이 점령했습니다. 소련은 당시 리투아니아 민족주의자들이 독일에 동조하였다는 이유로, 심한 박해를 가했고, 약 3만 가구를 시베리아로 이주시키거나, 카톨릭 교회에 대한 탄압도 심했습니다. 반 러시아 정서가 강한 리투아니아는, 1990년 3월 소련 연방 15개국 중 가장 먼저 주권독립을 선언하였고, 1991년 9월 공식적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리투아니아의 정치체제는 대통령과 총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임기 5년으로 한번 중임이 가능하며, 입법을 비롯한 실제적인 행정 권한은 총리가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리투아니아의 대통령은, 2019년 7월에 당선된 기타나우스 나우스다 대통령이며, 리투아니아의 총리는, 2016년부터 임기를 맡아온 사울리스 스크베르 넬리스입니다. 1991년 독립을 주도한 사유디스 민족세력의 주도 아래, 새로운 국가로 출발한 리투아니아는, 1992년 초기 총선에서, 공산당 세력인 민주노동당이 의회 다수당으로 선출되었고, 현재에도 다수의 정당이 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의회는 임기 4년에 의원 141명으로 이루어진 단원제이며, 다당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정당으로는 리투아니아 농민 녹색연합, 조국연합 리투아니아 기독교 민주당, 사회민주노동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경제는, 소련 체제 아래에서 공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심한 편이었기 때문에, 독립 이후에는, 원료자원의 부족과 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1994년 IMF의 지원을 받으며 안정권에 접어들었고, 2003년 이후 경제 호환기에는, 연평균 7-10%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발틱호랑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농업이 국내 총생산의 6%, 공업이 33%, 서비스업이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에서는 가축사육이 전체의 60% 정도를 차지하며, 주요 작물로는 사탕무, 유채식, 감자 등이 있습니다. 광물자원은 석탄과 약간의 석유 외에는 매우 제한적인 편이며, 특기할만한 자원은 금빛이 도는 보석류인, 목걸이나 반지와 같은 장식품으로 활용되는 호박의 생산이 많습니다. 특히, 2004년도 EU 가입 이후에 세금 혜택을 지원하며, EU 국가들로부터 직접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투아니아에는 40여개에 달하는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2018년 유럽 최초의 국제 블록체인센터가 수도 빌리우스에 건립되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의 발트 3국 중에서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국 중에서 가장 국토가 넓고, 인구도 많은 국가입니다. 발티키 연안을 따라 긴 모래 해안이 있고, 약 800개에 이르는 강과 3,000개의 크고 작은 호수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덕분에 약 2,000마리의 수달이 살고 있고, 남쪽의 호수에는 다양한 종류의 물새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해양성 기후와 대육성 기후의 특징을 고루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온화한 기후를 보입니다. 하지만 10월부터 4월까지 이어지는 겨울은 춥고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리투아니아 사람들은 털량마를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리투아니아는 나무조각과 같은 민족 전통예술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족 예술가들은 주로 십자가나 슬픈 모습의 예술상을 조각해왔는데요, 오늘날 리투아니아의 도로와 정원에서도 쉽게 목조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북부 샤울라이에서 북쪽으로 12km 떨어진 곳에 십자가의 언덕이 있습니다. 이곳은 수세기에 걸친 리투아니아의 로마 가톨릭 교회 역사를 대표하는 순례지인데요, 예수의 순환상, 성모 마리아 조각뿐 아니라 리투아니아의 영웅 조각상 등과 더불어 순례자들이 세운 약 5만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농구를 상당히 잘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소련의 지배를 받던 시절 리투아니아 출신의 센터 아비다스 사보니스가 국제대회에서도 맹활약을 했었고, 80년대 구수련 농구 대표팀의 주전 대부분이 리투아니아 출신이었습니다. 농구가 워낙 인기가 많고 실력도 좋다 보니, 리투아니아 학교들은 작은 규모라도 항상 농구 체육관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오페라와 발레는 리투아니아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리투아니아 작곡가들은 교양곡, 발레곡, 오페라 음악 등을 작곡하였고, 1933년에 설립된 음악학교는 뮤지컬 음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현재까지도 리투아니아 출신 음악가와 연주자들이 국제무대에서도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는 아비다스 사보니스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리투아니아의 국가대표 농구선수였으며, 유럽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인정받은 선수이기도 합니다. 1964년 당시 소련 영 리투아니아의 카우나스에서 출생한 그는 13세부터 농구를 시작하여 15세때 소련 유소년 대표팀이 되었습니다. 1981년 17세가 되던 해에 당시 소련 리그의 명문팀인 위시 잘기레스에 입단하여 실력을 더욱 쌓아가고, 9년동안 피바클럽 월드컵 챔피언, 피바 유럽 리그 챔피언을 달성했으며, 유럽 리그 올해의 선수상을 6차례 수상했습니다. 사보니스는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소련 대표팀으로 출전하여, 중결승전에서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미국 대표팀을 이기고, 결승전에서 유고슬러비아 대표팀을 이기면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1986년 때는 세계 최고의 농구리그인 미국 NBA의 러브콜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미소 냉전식이라 NBA 진출이 불가능했던 탓에 사보니스는 NBA 다음으로 가장 수준이 높다는 스페인 리그에 진출했습니다. 이후 미국과 소련 간 개방정책이 이루어지고, 31살 늦은 나이로 NBA의 포틀랜드 트레이 블레이저스에 입성하게 됩니다. 사보니스는 221cm의 장신센터임에도 불구하고, 민첩한 패싱과 드리블을 보여주었고, 3점슈터 잘러는 다재다능한 선수로 오랫동안 활약했습니다. 은퇴 후 2005년부터 리투아니아의 잘기리스 팀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아들인 도만타스 사보니스가 현재 NBA 인디아나 페이서스에서 뛰고 있습니다. 전세계를 여행하는 교양지식 채널 10분상식 세계백과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